그냥 뭐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낀 대리님이 한 3, 40분 동안 엎어지신 거예요, 아침 업무를. 3, 40분 동안 엎어지신 거예요, 아침 업무를. 그런데 그게 업무 시간이잖아요, 그게. 업무 시간이잖아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낀 대리 어디 갔어? 저도 모르겠는데요. 반응을 했죠. 그런데 한 40분 뒤에 김밥을 사고 오신 거예요. 오오오오오오오. 흔년 곳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래서 그걸 보고 주위 분들이 역시 낀 대리라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 밑에 사람도 그럼 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해주면 그리고 두 번, 세 번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지금 빨간색으로 하시는데. 빨간색 했어요. 답답한데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된 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오라고 했어요. 김밥 1만 사다 줘? 팀에다 얘기를 했어요. 김밥을 사오라고 해서 차석이 저한테 개인 카톡을 해요. 아... 아, 몰랐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무슨... 김밥이 드시고 싶어?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김밥을 사온 게 아니라! 근데 싸박이 전에 싸박이 전에. 좀 긴! 김밥! 내가 제일 먼저 사 와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 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일어난 이유는 제가 안 하면 막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문화를 싫어해요. 뭐 김밥 사다 주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로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게 조금 있어요. 팀장님 뭐 하시면 챙겨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그 차석이 저한테 얘기한 이유는 제가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밑에 애들 시키든지 네가 갔다 와 하면 그냥 제가 그냥 갔다 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를 마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준 거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분명히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손해보고 말지 모르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위애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더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더 멋진 선배를 바라는구나. 잘못된 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더 멋진 선배로. 더 멋진 약간 장다르크를 원하네. 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